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이죠. 글로벌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추세적 주기를 이해하고 투자하자. 이번 주에 들어서 저희가 추세적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최근에 단기적으로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왜 지금이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는지를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8월, 9월, 10월에 있을 수 있는 변동성 또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 기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지난주 흐름 보시면 계속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2주 연속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9% 하락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높게는 36%까지 갔던 수익률이 지금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러셀 2000도 여전히 마이너스 1.63% 하락을 하면서 연초 대비해서는 9.17%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7월달이 예상보다 상당히 셌었고요. 8월달이 지금 그랬기 때문에 더 하락폭이 좀 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조정이 왜 오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도를 높여봐야 되겠습니다. 이 숫자가 나왔었을 때 인플레이션 7월 숫자가 나왔었을 때 시장이 세게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하루 그날 장 후반으로 가니까 조정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어쨌든 인플레이션 숫자가 3% 때까지 떨어졌던 헤드라인이죠. 그게 다시 3.2%로 올라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실적인 숫자로 보면은 0.2% 헤드라인 상승 또 근원도 0.2% 상승 전달 대비해서 곱하기 12 하면 전체적인 숫자가 2.4%죠. 그러니까 사실 이 숫자가 나왔었을 때는 시장은 약간 환호를 했죠. 그러면서 크게 올라가는 듯 했지만 밀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재상승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지금 또다시 이렇게 낙타 등웅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걱정을 하는 거죠. 이 가능성. 만약에 이게 나와버리면 정말 미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겠죠.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타이밍상 조정이 필요할 때 지금 울고 싶은 애 뺨 때렸다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숫자 중에서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이 실러 주택가격 지수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주택가격이 이렇게 상승률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크로스오버가 일어나고 나면 이것도 하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의 강도가 지금 7.6% 나오고 있으니까 주거비 상승률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숫자죠. 또 전달 대비해서는 0.4%니까 이걸 곱하기 12에 썼을 때 4.8%가 나오니까 이 숫자도 여전히 높은 숫자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면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P-Multiple Expansion 그러니까 PER이 지금 12개월 포드 S&P500이 19배 정도 되는데 더 확대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숫자들을 보면서 지금 시장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나왔던 숫자 중에서 PPI, 생산자 물가지수죠. 이 숫자도 예상치가 전달 대비해서 0.2%인데 0.3%가 나오는 바람에 2.4% 12개월 더하면 곱하면 2.4%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3.6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골치 아프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렇지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는 여전히 0.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플레이션 지금 시대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악재가 아닌데 악재인 것처럼 해석을 하면서 끌어내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상이 실제 인플레이션이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안 나오면 저희는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악재를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년 국채금리의 추이를 보시면 이렇게 3.25 3.3%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4.15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성장주라든지 전체적인 지수 주식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금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면 주식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렇죠? 근데 이 규모에 있어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1% 정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S&P 500을 10% 정도 깎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들 3%를 예상하다가 4% 시대다 그러면 1%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거를 나스닥으로 계산하면 한 11.5% 정도 마이너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오래 갈 것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다시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9월달에 있을 금리 미연준은 동결을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5.25에서 5.5 정도로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가 하나 더 나오겠죠. 8월 숫자가 9월 중순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20일 날 미연준의 결정이 되겠죠. 저희가 생각할 때 동결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은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지막 금리를 올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구간이 이어질 경우에 그 구간 동안에 지수는 상승을 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히려 장기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 내년 연말까지의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으듯이 내년 연말이 되면 3.75에서 4.25 그러니까 지금 대비해서 1% 정도 더 인하해서 더 많이는 1.5% 정도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 자 1%에서 1.5% 금리를 인하하려면 내년 3월부터는 동결이 아니고 내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8번 만나는데 6번 만나는 기간 동안에 0.25씩 하면 1.5%죠. 그래서 아마도 저희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게 내년 3월이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까지의 인플레이션 숫자를 계속 바라보게 되면 아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구나 라고 인식이 될 거고요. 임금 상승률이 높아졌지만 또는 높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보다는 실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겠구나 하는 게 해석이 나오면 다시 지수는 상승을 할 수 있겠고 그런 모습이 확연하게 나오는 시기가 올해 10월 11월 12월 이때쯤 되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포트폴리오상 주식의 비중을 70-80%를 가져가고요. 채권을 20% 정도 가져가는 전략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미국의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으로 계산해보면 지금 주식에 대한 비중이 61% 그리고 채권에 대한 비중이 21% 현금에 대한 비중이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계산을 하면 지금 개인투자자들이 현금이 더 많이 들고 있고요. 주식을 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게 다시 재상상을 해서 66% 대를 뚫고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70에서 80 정도로 가져가는 전략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별로 봤을 때 결국 달러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달러가 이렇게 급락을 하다가 이렇게 평평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저희는 이런 추세적인 평평한 모습으로서의 하락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하락할 거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내년 연말쯤 됐었을 때 95 수준 정도까지 하락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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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강세로 갔기 때문에 신흥국이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최근에 한국 증시가 좀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다시 달러가 약세로 가는 구조에서 신흥국들이 괜찮은 자금 유입은 지금 계속 일어나는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상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그래서 지금 신흥국의 투자 비중이 계산해 보시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한 1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18%의 시가총액이지만 32% 가져가는 거고요. 선진국은 지금 82%인데 68%로 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우리는 나스닥 100에 집중을 한다 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신흥국 아래에서는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에 집중을 한다 라는 거고 중국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가져간다 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신흥국에 대한 자금 유입은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난 4월 이후에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국으로 가기보다는 다른 신흥국 쪽으로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더라도 지금 미국의 나스닥 100이 가장 매력이 있고요. 그 이외에 프랑스 포르투갈 그리고 독일 정도 그 밑에 유로스톡스 전체적으로 나스닥 100에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추는 선진국 투자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신흥국을 보시면 여전히 지금 코스피가 가장 매력이 있고 코스탁이 올라오고요. 베트남 대만이 올라오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심천지수가 좀 튀어 올라왔습니다. 상대적인 매력도가 다 15% 이상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한국과 베트남 대만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금 숫자가 이렇게 디플레이션 CPI가 마이너스 0.3이 나왔고 PPI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4.4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중국에 있어서는 투자를 하지 말라 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여전히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게 지금 빨리 나오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가장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금 나머지 국가들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급망 차질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 영향은 이제 사라졌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운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 차원에서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비용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많이 지금 줄어들었다 라고 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될 거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중국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가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지금 이런 디스트레스 컨트리 가든 채권 가격이 폭락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국은 부동산 시장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내수시장 중에서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은 그만큼 글로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타이틀에 추세적 주기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할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추세적 주기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시면 총 13년 플러스 16년 그러니까 29년 이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14년 20년 이니까 34년 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숫자로 보시면 13년 플러스 10년 그래서 총 길이가 지금 23년 정도 되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과거의 29년 사이클과 비슷하다 또는 34년 사이클과 비슷하다 그러면 계속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장기적인 추세적 주기는 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혁신 이노베이션 사이클을 25년 으로 잡는다면 앞으로의 상승 주기가 2년 정도 남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짧게 보면 2년이고요. 길게 보면 지금 23년인데 34년까지 라고 계산을 하면 9년이 남은 거죠. 그래서 숫자가 지금 2년이 남았냐 9년이 남았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짧게 본다 하더라도 2년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적 주기라는 것은 뭐냐면 경기 사이클이 있으면 경기 사이클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끝났었을 때가 이제 추세적 베어마켓 그래서 여기가 지금 추세적 베어마켓 여기가 추세적 베어마켓 여기가 추세적 베어마켓 있습니다. 그만큼 고점을 못 뚫고 변동성이 이어지는 구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평균이 지금 과거에 세 차례인데 13년 14년 13년 정도 이어졌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히려 13 14 그리고 지금 오히려 9년만 지나고 좀 더 남고 끝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적 주기는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가정을 집어넣는다면 더 몇 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적 주기 아래서 그러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를 계산해 보면 지금 S&P500이 4,464 정도 되는데 가장 짧게 보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고점을 형성하는 숫자가 5,600 정도 그러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25% 정도 상승하는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다 라고 보고 큰 폭의 하락장을 대비를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길게 봤었을 때 2024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28년 또는 2030년 2034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고점이 8,000 9,700 14,000 이런 S&P500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계속해서 ROE가 19.5% 여기에 나와 있듯이 평균 ROE가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지수는 계속해서 매년 상승을 하는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추세 추세적 주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는 주기로 나오면 이런 시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고점을 논할 시기는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쉬어가는 장 변동성이 나올 때 이걸 잘 기회를 살리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세적 주기를 만들어 주는 것 즉 경기 침체를 막아주는 것이 뭐냐 결국 이 혁신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년짜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훨씬 더 긴 구간이 들어오고 있는 건지 정답은 없죠. 그래서 이 고점을 자꾸 높여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이노베이션 사이클 혁신 사이클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AI, IoT, 로봇, 드론, 클린테크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들어갑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 해가 계속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쌓여 갈수록 매년 연 최소 복리로 12%를 상승시킬 수 있는 S&P5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12% 내년도에 복리로 12% 거기에 닿았고 또 그 다음에 플러스 12% 이러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추세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는 이유가 생산성 향상이 부러져버리면 그러면은 결국 부러지는 시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폭의 하락장이 오는 시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2026년이 될지 아니면 2028년이 될지 2030년이 될지 2032년이 될지 정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뭘 지켜봐야 된다?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보시면 2012년부터 2022년 최근에 10년 동안의 사이클을 보시면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서 GDP를 상승시켜주는 게 72% 정도 실제 고용이 좋아서 고용시장의 임금상승률이 좋아서 고용증가가 일어나면서 이 부분은 28% 정도밖에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산성 향상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머신러닝 분석 생산성 향상 효과가 총경제적인 효과로 가져오는 것이 자그마치 17조에서 25.6조 달러 미국이 지금 25조 26조 달러 정도 되니까 GDP가 2배 수준으로서 GDP가 성장할 수 있다. 그게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큘러 사이클 추세적 주기가 계속 10년 12년 14년 20년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감안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생산성 향상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 AI의 경제적 효과가 사실 다 물거품이었다. 이러면 이제 급락장이 오는 거죠. 지금의 인구 구조의 상황으로서 보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이때가 추세적 베어마켓이 나왔던 때예요. 보시면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모습이었고 20대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이 구간이 추세적 주기의 베어마켓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있어서 고점을 모두 이루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었죠. 근데 왜 지수는 계속 큰 폭에 상승했느냐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나왔냐 결국은 생산성 향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DP 성장률이 4%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여기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규간은 여기입니다. 인구가 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살짝 떨어지고 근데 어쨌든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만큼은 계속 상승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시기가 지나면 여기에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서는 덜 안 올라가죠. 여기만 올라가죠. 이게 30대에서 40대까지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구간에 들어오면 2025년 이후로 들어오면 인구 구조 상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야지만 괜찮은 겁니다. 만약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언제 끝나도 2025년 이후에 시장이 끝나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생산성 향상 부분을 판단하면서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스닥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 보시면 나스닥의 일봉이 고점 대비해서 제법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들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연초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 떨어지느냐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반등을 할 거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나와 있듯이 밸류에이션상 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높은 이익 증가율이 나올 거다.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 그런 모습이다 라고 컨센서스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적정 가치를 계산해보면 나스닥은 연말까지 10% 나스닥 100은 17% 정도의 매력도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익 증가율이 계속 있다라는 것은 이 지수가 깨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어떤 적절한 가치를 저희가 계산해봤더니 나스닥과 나스닥 100의 PER과 PBR을 보고 또 ROE를 접목시켜서 계산해봤더니 올해 연말까지 10% 17% 내년 연말까지 29% 42% 내후년 연말까지 55% 72%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게 이어질 거냐 이건 퀘스천 마크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2025년까지는 이런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 지수들 나스닥과 나스닥 100에 초점을 맞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업종들이 그 지수 안에 들어 있는 업종들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저희는 지금 가장 성장성이 잘 보이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업종들을 대형기술주 반도체 AI 전기차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그래서 이 80%대의 투자 비중을 성장주에 초점을 맞추고요. 20%만 가치주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안에서 전자상거래와 여행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매력이 있는 그런 업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ETF의 상승 매력도를 쭉 들여다보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성장주가 대부분이고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반도체 클린테크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크루즈 그리고 ITV 이거는 결국 가치주 영역이죠. 그래서 여행 관련된 쪽이라든지 부동산 주택 관련된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은 가치주로서도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우리가 대표 13개 성장주의 상승 예력도를 보시면 60%대가 나오고 있어서 내년 연말까지 이 정도의 매력도라면 나스닥 100보다 훨씬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대표적인 이런 업종들 반도체 AI 그리고 전기차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부동산 관련 쪽 그리고 소비업종 그리고 원자재 업종 이렇게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지만 성장주 80% 가치주 20% 이 전략이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지금 시장이 쉬어가거나 하락장이 나오거나 변동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힘든 이 구간을 잘 이겨내셔서 좋은 종목도가 업종들을 지금 투자 확대하시는 전략을 편다면 아마도 앞으로 6개월 1년 뒤에 수익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시장에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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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